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패스 10 이쁜 스킨 모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숫자 레벨 4대 받을 수 있는거구요 한번 보시죠 자 줄리의 잠입자 레깅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벨 5대 고양이 기비니 자 한번 보시구요 자 다음으로는 레벨 1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릭 운동복 바지고요 이쁜것만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없으시는 분들 자 다음으로는 38로 넘어갑니다 자 알파인 아웃도어 비닛 노란색이에요 좀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42 자 충돌 테스트 석궁이 나왔는데 이번 스킨 중에서 가장 이쁜 스킨이라고 봐도 될거같이 아주 디자인이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7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던컨의 잠입자 재킷 디자인 한번 봐주시구요 자 다음으로는 48 던컨의 잠입자 헬멧입니다 디자인 한번 봐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51레벨에서 획득할 수 있는 충돌 테스트 픽업트럭입니다 이번에 차를 주는데 픽업트럭을 주네요 이쁜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5레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택티컬 마스크 개인적으로는 이쁜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74레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4레벨 자 충돌 테스트 마스크 이번 디자인이 약간 이쁘게 나왔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는 77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인 아웃도어 비니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고 색깔이 엄청 이쁘다 자 다음으로는 78 충돌 데스크 콩비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총스킨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이쁜게 없는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는 79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조심 헬멧인데 이게 헬멧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쁜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 82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구역 더블배낭 이거 개인적으로 좀 이뻐요 디자인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다음으로는 레벨 90 승리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춤이 무한춤입니다 무한춤 자 제가 100개 중에서 골랐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100개 중에서 제가 고른 이쁜 스킨들 잘 보셨나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풀영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집중해 주시죠 네 확인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